2018, 2019년 기출문법 총정리 파트 2다 그죠?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죠? 두 번째 영상 하기 전에요. 제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던데 이 문제가 x인 이유가 그죠? 여기가 is잖아요. 그죠? 여기 복수가 RARO가 많이 되니까 복수가 돼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거기 있어서 is를 R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RARO는 much나 many 대신 쓴 거죠. 그죠? many나 much 대신 쓴 거고요. 이 텐션이 뭡니까? 여기가 단수잖아요. 그죠? 단수 형태죠. 이거 불가사 명사이기 때문에 much를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그죠? 단수로 is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것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지불되어진 관심이 때문에 paid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잖아요. 많은 돈이 많아야 할 때. 그죠? 많은 돈 할 때. 그죠? much, money, is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many, books가 되면 아가 되는 거.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much나 many 대신에 뭐 적을 수 있다? a lot, over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둘 다. 그죠? 이런 겁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교통체증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심각하다. 그죠? 그 뭡니까? 이 traffic jam은 그죠? 서울에서 얘가 주우고 얘가 동사니까 복수동사를 쓴 거고요. 지금 이 jam이라는 말이 복수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도우즈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그죠? 자, 이 문제가 그죠? 틀리게 내면은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봅시다. 틀리게 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렇죠? 그죠? 여기가 james가 복수인데도 이렇게 됐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 james가 주우라고 했겠는데. 그죠? james가 주우니까 부과된다. 복수가 되니까 이즈를 쓰면 안 되고. 그렇죠? R을 써야 된다. 그죠? 서울의 traffic jam은 더 심각합니다. 또 어느 다른 도시가 되고. any, other. 비교하면 any, other가 나올 때는 무조건 단수 동사로 이렇게 CT를 써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체크 상황이 아닌가. 그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체크 상황입니다. 그죠?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그죠? 서양에서 중요하다. making eye contact with the person. 그죠? 그 다음 여기 명사, 명사, 동사죠. 이렇게 명사, 명사, 동사가 너머 어떻게 한다? 여기에 뭐 생각되어 있다? that이 생각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 지금 주우가 뭐죠? 그렇지만 making이죠. ing가 주우가 되면 뭐한다?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ease가 되는 거죠. 얘가 주어, 동사. 단수 동사를 쓰는 거다. 그죠? 중요합니다. 서양물. 맞는 문장이고요. 이 문제도 될 수 있다. 시험에 나온다면, 클릭을 내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가능하겠죠. 첫 번째 뭐가 된다? 그죠? 첫 번째, making이 주어인데. 그죠? 맞아요? making이 주어인데. ing가 주어면 단수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아 쓰고 잊어 쓴 거. 잊어를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서 지금 명사, 명사, 동사 되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관계되면서 생각되었는데 지금 보면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올려 써야 되면 여기에 death을 쓰거나 whom을 쓰고. 그죠? whom 대신에 뭐다? 이렇게 who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이 전치사는 그죠. 이 전치사는 앞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바로 이동을 하면 된다. to whom이라고 사용해야지. 이렇게 to who라고 쓰든지 to that이라고 쓰면은 마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to whom이라고 적고. 여기에 나오는 to를 앞으로 이동시키면 to whom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죠? 그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큼 인색하지 않다. 그죠? 이것을 틀린 게 뭐냐 하면 비교급. as as. 비교급이죠. 그죠? 동등 비교로 올라서는 거죠. 부정같은 동등 비교에서. 그죠? 이 안에 다시 비교급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안에 항상 뭐한다? 원급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 다음 판명났다. 여기 뭡니까? 과거죠. 그죠? 여기 과거. 이렇게 과거로 내면 이 안에는 뭐에서 해야 된다? 과거에 연관된 시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시제일치를 위배하는 거고요. 판명났다. 대디라. 그가 과거는 가능해. 현재인 경우에 과거는 가능하죠. 그죠? 그가 뭐하다? 뭐하지 않다고. 그죠? 인색하지 않다고. 그가 생각되어지는 만큼. 자, 원래는 뭡니까? as. as. as.가 그죠? 긍정일 때고. 부정일 때는 not을 써주면 앞에 나오는 as를 모르고. solo고치고 as를 쓰는 건데. 현대 영어에서 그죠? as를 써도 괜찮다. 그죠? as도 괜찮은 거니까. 이번은 괜찮은 겁니다. 그녀는 이랬습니다. 나의 빚으로. 지난 3년간. 그죠? 그리고 훌륭한. 자, 지난 뭐 뭐 할 때. 그죠? for를 쓰거나 over를 쓰거나 in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the를 써주고. last나 fast를 쓰고.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지난 기간 동안이죠. 이 지난 기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를 써주라? 그죠?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죠? 현재 완료를 써서. 이게 맞는 게 되는데. 그죠? 얘를 이렇게 이런 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로 쓰면은 얘는 털링기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뭡니까? 현재 완료를 쓰는데. end 변결해서. 여기는 뭐 씁니까? 과거를 쓰면 명렬이 털려. 그래서 털링기 되겠지. 그죠? 나는 믿는다. 그녀가 충족시켰다고. 모든 요구사항. 언급되어진 요구사항이죠. 그죠? 요구사항을. 직업묘사해서. 그리고 결국 초월했다. 그것들을. 그죠? 요구사항이니까 그것들이죠. 그죠? 어디에서? 많은 방식에서. 많은 분야에서. 그죠? 나는 믿는다. 그죠? 그녀가 충족. 모든 요구사항. 언급되어진 직업묘사 설명에서. 그리고 결국 초월했다. 이씨 아니죠. 요구사항이 복수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다. 그죠? 요구사항이 복수니까. 무엇을 쓴다? 댐을 사용해야 된다. 또 번째 2번. 나는 믿는다. 그녀는 충족했다. 모든 요구사항. 언급되어진 요구사항이죠. 이 직업묘사에서 언급되어진 요구사니까. 이게 뭐한다? mentioned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요. ing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pp 나왔을 때.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고. ing를 쓰고. 뒤에 명사가 나오자는 pp를 쓰다. 요렇게. 그죠? 설명된 책이 있는데. 이게 대체로 맞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만약에. curry라든지. name이라든지. 임명하다의 appointment라든지. 선택하다의 select라든지. 그죠? 또 뭡니까? 선출자의 select라든지. 컨시더라든지. 이런 단어가 될 때는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명사가 나와도 pp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명사가 나와도 pp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나는 믿습니다. 하나 빠졌죠. 그녀가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게 없네요. 그러니까 뭐다? 두 개 빠지면 사용하나 와 쓰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하나 빠졌기 때문에. 접속사 뭘 써야 된다? that을 사용해야 된다. 그죠? 나는 결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그녀를. 그죠? 그녀의 완전한 순수함을. 그죠? 의심하는 그녀의 의미가 없다. 맞는 문장이네요. 그죠? 나는 결코 없다. 여기에 reason을 쓰면 뭐다? to 부정서서 to 답이라고 써야지. 그죠? 뭐 쓴다? ing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지금 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 써야 된다? 형용사를 써야지. 이렇게 부사를 쓰면 안 되죠. 명사를 꾸미는 거 뭐다? 형용사지. 부사로 명사를 꾸미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틀린 게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나는 추천한다. 미스전어 패러를. 그 지위에. 네가 강고했던. 자, 여기서는 빠진 거 없죠? 여기가 주어, 동사. 그죠?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주어, 동사. 네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what이 아니고 뭐 쓴다? 관계대명사 death. 아니면 지위, 위치니까 위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사람인 경우는 뭐 쓰고 후를 쓰고. 사람이 아닌 경우는 뭐 쓴다. 위치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death보다 둘 다 가능하니까. death이나 위치를 써야 되고. 또 뭐합니까?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그죠? 나는 그러므로 추천하는 미스 패러를 그 위치에 네가 강고. 그죠? death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그러므로 나는 추천하는 미스 패러를 그죠? 그 지위에. 자, 여기서 보세요. 이 후는 누굽니까? 미스 패러를이죠. 그죠? 네가 강고하는 지위지. 미스 패러를 강고하는 경우. 네가 이 강고하는 이 자리를 구하고 있고 나는 미스 패러를 추천하는 거니까. 그죠? 후가 이걸 꾸며주기 때문에 얘하고 문맥상 맞지 않죠. 그래서 뭐다? 2번은 후를 쓰는 게 아니고 위치를 쓰거나 위처럼 death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정보는 글씨였다. 그죠? all을 딱 사용하잖아요. all만. all만 사용하면 is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 있죠. 만약에 a가 되는 경우는 얘네는 뭐다? 사람들인 경우에요. 그죠? 그 다음에 is가 되는 거는 사람이 아닌 경우 사물인 경우입니다. 그죠? 모든 정보. 근데 뭡니까 지금? 이렇게 of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는 얘 따라가는 거니까. 정보니까 단수. 맞네. 그죠? 그냥 all만 나왔더라도 단수가 되는 거. 그죠? 모든 뉴스는 거짓이었다. 이 거짓은 거짓이었다. 모든 것은 가짜뉴스다. 그죠? 가짜뉴스다. 맞네. 그죠? 맞는 거고 되겠고요. 모든 정보는 거짓이었다. 맞는 거고. 같은 문장이고 맞는 거고요. 모든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 따라가니까 월을 써야 되겠죠. 그죠? 모두가 참석했다. 해외. 올만 쓰더라도 이거 뭡니까? 해외에 참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한다? 워즈가 아니고 이렇게 월을 써야 됩니다. 그죠? 토마스는 더 일찍 사과했어야 했는데. 그죠? 기억나시죠? should have pp. 뭐 뭐 했었어야 했는데. 그죠? 뭔가 should have applied. 더 일찍 사과했어야 했는데.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유사한 문장을 보시면. 그죠? 여기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달로 오냐고. 이 not을 딱 집어넣는 거니까. 사과하지 않았어야 했는데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욕이 맞는데 부정을 써서 맞는 거고. 아니면 사과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욕을 증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고요. 또 이때 should 대신에 뭐 쓰다가. out 쓸 수 있죠. out of pp 써서도 마찬가지죠. 했었어야 했는데니까. 그죠? 얘는 맞는 거고. 얘는 그죠? 얘도 틀린 문장 아니죠. 사과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 해석하고는 안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죠? must have applied. 사과했었음에 틀림없다. 그죠? 다른 뜻이 되는 거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동사 해피 용법. 정리 좀 해놓으세요. 그죠? 그 다음.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영아는 이미 시작했다. 그죠? 우리가 도착한 것보다 과거. 그죠? 그 다음은 영아 시험은 그전이죠. 그죠? 언제 쓴다? 과거 관련은 딱 한 군데나 있잖아. 뭐랬습니까? 과거보다 먼저 일어나는 상황이죠. 내가 도착한 건 과거고 그 전에 영아 시작했으니까 had already started. 그죠? 맞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when을 사용했을 때 이런 게 있죠. 네가 뭐 했을 때. 그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영아는 시작될 거죠.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가 주절이고요. 여기가 뭡니까? 종속절. 그죠? 종속절 죽여놓은 뭐다? 여기가 시간, 부사절이 되니까. 여기는 그죠? 이렇게 현재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는 미래에서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그죠? 어떻게 적응하다면. 이렇게 적응하다면. 그죠? the movie starts when we will arrive라고 적는다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 when이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종속, 부사절이. 여기는 뭐다? 그죠? 못 쓴다? arrives라고. 현재를 쓰거나. 이것처럼 are arriving. 진행을 써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린 거지만 얘는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저 제 강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죠?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하는 게 그죠? 이거죠? 2019년 기출. 그죠? 문법정리를. 제가 한 15강에서 20강 정도 하는 거고. 자료는 또 네이버에 또 독해 두고 있을 거고. 그죠? 이 강좌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찌끄러기 문법 총정리라고 제가 이걸 할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그죠? 아.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무슨 말이냐면. 시. 소. 신이 3단 배너가. 그죠? 또 뭡니까? 소. 손. 손. 소드. 뭐 소.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귀찮은 것들. 그죠? 에이. 이런 귀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라이. 레이. 레인. 레이. 레이든. 레이든. 이런 것들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사 뒤에 전사 뭐 서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3월 20일쯤에. 20일인가? 20일인가? 그죠? 공부 시험이 있고. 그죠? 4월 4일입니까? 4월 며칠 날 또 경찰 시험이 있죠. 그니까 이 앞에. 그죠? 이 앞에. 이 3월 20일 국가직 시험 전까지. 이 두 개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그죠?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죠? 감사합니다.